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미니게임은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사람입니까? 대달의 민족! 폐-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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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저희의 민족은 이제 한국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도 오늘 준비한 맵은 한국인은 절대 못 깨는 게임 자 여러분들 한국인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급하고 네 성질이 급하다고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인터넷도 되게 빠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못 깨는 인내심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하! 자 오늘 그러면 인내심이 제일 깊은 사람이 누군지 오늘 보면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거님! 오우 안녕하세요 어? 한국인이 아니신가? 아니에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아아아 근데 이수거님 내가 부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예스 예스 맞아요 저 부산 사투리가 그게? 아 알겠습니다 예스 예스 자 그리고 요롤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요롤입니다 아 그렇게 인내심이 좋으시다고 아 당연하죠 저 진짜 인내심 하면 요롤 요롤을 하면 인내심 아니겠습니까? 네 저번에 그 다미우님한테 주먹으로 빡 맞았을 때 잘 참으시더라고요 인내심 있게 맞는 것도 잘 참는데? 네 참고롤 때? 네 참고롤 저 즐거워 네 참고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담미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내심 없는 담미우입니다 아 네 오늘 얼마나 빨리 누릴지 기대가 되네요 네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진희대님 아 언제 시작해 진짜 이씨 아 네 지금 시작할까요? 아 빨리해요 좀 빨리해 아 진짜 전형적인 한국인이네요 아 빨리하라고 말하지 말고 하하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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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몬쌤님 반갑습니다 더 못 기다리겠다 가자 아 아 아 아 자 오늘 여러분들 한국인이 못 깨는 게임 한모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 케이 자 시간은 3분 동안 버티면 되겠고 스테이지는 동굴 예 예 아 아연 2 1 따댕 3분간 버텨라 깊은 동굴 갇힌 지 오래다 식량도 물도 다 떨어진 지 오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나의 소중한 동료들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자꾸만 저기 있는 폭탄에 불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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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tendencies 여러분들이 도와 죽어 우리 도와 Bing 가만히 계세요 헤엑 잠시만 아이쿠가지가다 시키오 아아아version 퇴근 pipe 탈드 예에에에에에 내가 우승이구나 아아 정의구연 정의구연 아아 아 이런 게임이구나 그럼 이거를 여러 번으로 해야겠네 어 여러 번이 재밌겠네 이게 우승 눈치 싸움이잖아 눈치 싸움 눈치 보면 우승하기잖아 약간 눈치 보면 눈치 게임이래 이거 눈치 게임이래 눈치 게임이래 이게 폭탄을 터뜨리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에이 근데 이게 안 터뜨리면 다같이 우승하는거에요? 그렇지 안 터뜨리면 다같이 우승하는거지 야 야 한번 터뜨리지 말아 보자 우리 터뜨리지 말자 터뜨리지 말자 우리 예 터뜨리지 말자 누가 넣었어 야 저기 옆에 시간 보이지 애들아 타임 타임 172주만 버텨보자 애들아 다 구석으로 가 나 구석으로가 구석으로가 나 구석으로가 나 구석으로가 잠시만 왜 내가 구석을 써서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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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으로가 구석으로가 얘들아 150초 남았다 150초 버텨보자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저 대머리 수상한데 잠깐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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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지마 다 미워보라 어? 너 뺄 꿈을 하고 있어 오 오 오 하지마 하지마 우리 103초 남았다 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야 요로로 안 설치했어 요로로 설치했어 구석 구석 격리 격리 우리 죽지 못하게 야 누구냐? 누가 설치했냐? 누구야! 아 이수건이 설치했네 아 뭐야? 죽을 일이 있어도 절대로 누르면 안돼요 야 누르는 사람 어? 그 뭐야 어? 야야야 다 다 일단 붙어 다 내말들어 다 내말들어 다 내말들어 다 움직이지마 다 붙어 다 붙어 다 붙어 붙어 빨리 붙어 아 보인다 보인다 다 구석에 붙어 다 구석에 붙고 키보드랑 마우스에서 손 떼 아 오케오케 좋은생각 좋은생각 손 떼 잉여맨맨맨 움직여 잉여맨맨 카메라맨일까 움직이고 다 손 떼 아 괜찮은 방법 괴찮은 방법 어우 움직이질 움직이는 놈이 범인이여 움직이지마 야 그러면은 이거 키보드에서 손 빼는거지 손 떼는거지 손 떼 손 떼 손 떼 자 이러분들 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키보드에서 어우 움직였어 야 움직였어 다미오 아냐 아냐 capabilities 아이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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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우리 지금 240초 남았습니다 240초만 그만 좀 해 두 번 남았잖아 두 번 남았으니까 괜찮아 아직 흥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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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움직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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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러지마 이러지마 실제로 어차피 마지막 한 번만 안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두 번은 남겨놔야죠 220초 남겨 한 번은 남겨놓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그걸 또 하면 어떡합니까 또 아 제규야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직 한 번 남았고 200초 남겨봅시다 200초 남겨봅시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마자 그냥 아 아 야야 여기로 야 여기로 나 방금 움직였지 안녕 아 우리 깨자 이거 못 버텨 이걸 이거 못 참아 이걸 어떡해 어떡해 부금 한 번 틀어 부금 한 번 틀어 그래야 침착한 거 안 돼 정말 경건한 걸로 조용한 걸로 야 야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니 야 야 야 야 야 부금 꺼 부금 꺼 부금 꺼 오케이 오케이 야 신나버려서 이거 애국가를 부르는거 어떻습니까? 애국가요? 예 애국가 한번 불러봅시다 저희 한국인이 못 깨는 게임이니까 애국가 한번 불러보죠 좋습니다 동해 물과 예 누가 이렇게 신나게 부를래 애국가를 아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마스 야 좋아 좋아 우리 90초 남았다 90초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우리 저거 막는거 어때? 저거 막는거 어때? 잠깐만 저거 막는거 어때? 우리 묵념합시다 묵념 자 묵념할게요 자 이제 모두 아래를 보는겁니다 보지마야돼 알겠지? 하나 둘 셋 묵념옴 문 야야 50초 남았다 50초 괜찮아 버틸수 있어 50초다 50초다 자 49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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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초 40초 진짜 40초 누르지 말고 자 우리 누르지 말고 39초 38초 좋아 자 우리 우리 10초 때부터 카운터 오케이 오케이 손 떼 손 떼 여면들 여면들 심장이 버질 것 같아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자 한다아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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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어중갈하게 방송 욕심 내지 마라 어중갈하게 방송 욕심 내지 마라 진짜 하지마라 야 10 아 나 뒤로 가 아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하지마 내가 할거야 내가 할거야 내가 할거야 내가 할거야 내가 할거야 뺏길 뻔했당 아 아 뺏길 뻔했네 더 맛있는건 놓칠 수 없지 맛있는 녀석이었다 역시 아껴다먹어야 제일 맛있어 역시 아껴다먹어야 제일 맛있어 아껴다먹어야지 제일 맛있는거지 맞아맞아 이번엔 5분을 하고 3분하자 깨야보여주지 뭐를 여러분들 진지하게 깨볼께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이 진지하게 깨볼께요 자 신은 애는 인간은 너무나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이루어졌답니다 신전 가운데에 불을 붙이는 것이였어요 어 그렇군요 안에 불을 붙이면 안된다 안된답니다 어 뭐야 아니 너한테 칼이 생긴데 아니 죽여 죽여 아무것도 못하게 죽여버려 아 하지마 아 누가 붙였어 누가 붙였어 어 여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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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어 저 폭발량치 있잖아요 여루루 여루루만 여기있었어 우리 다 저기있었는데 아 진흙대가 붙이는거 내가 봤어 진짜 개역겹네 진짜 여루루 여러분들 여기 신전 신전 가운데다가 절대로 붙이지 맙시다 여기 130초만 버텨봅시다 예 아아 이 수가 여루루가 붙이는거 봤어 여루루야 또 이번에 여루루야 또 여루루가 있어요 또 녀석들 여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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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다 여루루 말도 하지말고 버텨보자 그래? 말도 하지말라고요? 말도 하지마 아 진짜로 너무한거 아니야? 우리 하라고 깨보자고 내 맘대로 하라며 깨보자고 내 맘대로 하라며 방송 걸리는대로 하라며 오늘 뭐 그랬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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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깨보자 우리 그래도 한번 깨보는거야 그래? 야 우리 이제 끝내자 우리 150초만 버텨보자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어 이게 뭐지 어 이거 주는거야? 어 고마워 야 그럼 이거 다 줘 이거 나한테 다 줘 그러면 줘 줘 줘 줘 줘 줘 줘 약올리는거야 지금? 절대 누르지 않는거죠? 야야야야 야 보이스 100초다 야 우리 그러면은 재밌는 이야기합시다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자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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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쪽에 어 그 초강력 접착제라는 친구가 살았는데요 그 친구가 유리에다가 붙였을까요 안붙였을까요? 붙였어요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어린 어린 나이에 새엄마를 붙였을까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자 우리 이루지 말고 안 붙였ste Tamil 안 wreck 너리 불안 안돼돼 하지마 나 으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됐네 그냥 됐네 누군데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자 누르는 사람 탈축해 파는 걸로 누르는 사람 탈축해 파는 걸로 다음판에 이거 끝나면 탈축하는 것은? 누르는 사람 탈축해 파는 걸로 오케? 나 절대 안한다 절대 안한다 나 절대 안한다 이거 하는 사람 탈출맵하는거 오케이? 나는 이제 뭐 나는 어차피 할거잖아 난 그냥 누르고 갑니다 안돼 안돼 한 명만 희생해라 한 명만 희생해라 이거 탈출맵 이거 오늘 못 깨는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한국인이 못 깨는 게임이라서 알 것 같네요 탈취를 colleges 수고하셨습니다 예MPT 오오오오어 네 여러분 이 게임은 절대 못 깨요 엔딩 안 봅니다 수고하셨구요 못 깨요 아이고 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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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해